제가 이번에는 DJI의 스파크로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깍! 네, 전원 켜졌어요 으! 안녕! 네, 전원 켜져요 네, 전원 켜져요 빨개가 민락하니 쭈니앙으로 토크로코리 컴온 로아 기다리시면 다시 앞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타진! 이 스파크는 그냥 바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켜서 손으로 안녕! 하면 저기 멀리서 저를 셀카를 찍어주니까 진짜 휴대성도 편하고 어디서든 들고 다녀도 좋은 셀카 대용으로 참 좋은 셀카 봉보다 훨씬 좋은 드론인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